지금은 볼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같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참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 무대에서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댐 20월 40년 만남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댐 20월 40년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정말 원근각지에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분들 많이들 계신데요 잠시 소개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시 부시장에 계신 정창진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하십시오 다음은 관영세 안동시장님만 계시면서 송채령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경제 발전의 압정 소고 계신 분이시죠 김관님 국회의원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국도의회 안동의 최초의 의장이십니다 장대진 동의회 의장님 어서하십시오 박수 네 계속 우리 경제 안동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또 뒤에서도 배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재경 안동형우 회장이신 강민찬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콤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위한 도의회 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권강택 시의회 총무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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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김대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네 김호석 시의회 의원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경도 시의회 의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협 한국수정공사 대경본부 관리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남은 김영진 한국수정공사 안동국 관리단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김교수 안동 소방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경을 해놨습니다 남은 강고영 안동병원 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이소위 고신대성 작곡가 서원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수 월곡향후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상권 월곡향후의 명예회장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자 이어서 우영철 월곡총동창회 고모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고 월곡 총향후회 우리 고모님도 오셨네요 자 어디 오세균은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권영태 KBS 안동방송국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자 여성단체협의회장님도 오셨네요 네 아유 한복을 띄고 띄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목자 물사랑협의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중에 정말 많은 신회를 기려주신 분입니다 김은한 안동시의회 의원이시자 안동대북 20년 만남의 날 운영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회 우리 권남희 어린님도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네 어서오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4명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한 분 한 번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면에 보이는 흑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회의원장 Enfinboun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